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전문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전문입니다. 이게 뭔가가 되게 달라요.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는 해리스의 20% 이상 격차를 벌려가지고 얘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미국 대선 쪽집게가 트럼프가 해리스에 역전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결과치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뭐예요? 어저께까지 어저께의 날짜인데요. 전국 5%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가. 조지아 오차박으로 앞서고 있다. 라면서 뭔가 굉장히 얘네들도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긴다라는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여름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베팅 시장에서는 당선 확률이 굉장히 껑충 뛰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요. 여기에서 지금 공화당 대통령 확률이 한 60%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나와주고 있네요. 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근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지지율은 뭐예요? 예. 해리스가 놓고.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맞나 틀리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다갔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뭔가 굉장히 애매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현금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2차전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신소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얘가 이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지지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얘는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겠고.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은 아마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5일 날에 트럼프든 해리스든 결판이 나고 나서 그 결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느냐를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가면 갈수록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 더 좁혀지거나 아니면 좀 벌어지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가 전 저점인데 여기서 지켜줄 거야라고 해서 미리 들어갔다가 트럼프가 우승해서 이겨서 이렇게 떨어질 때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접근해서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예상을 하고 접근하지 말고요. 차라리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자. 그게 리스크가 더 적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결렛이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런 것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놓고 보시더라도 정말로 시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 아니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있지만 뭐 탁기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까지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희 공식 채널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댓글 안에 링크가 있거든요. 이것만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럼 자동 입장 될 거고요. 한번 입장해놓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챙겨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